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. 오늘은 하나 남은 하나 남기신 3편 1화 꽃피는 봄이 오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피는 봄이 오면 벌컥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완전 봄이네 오빠 오늘 날씨 봤어? 밖에 나가서 놀 흐잉 뭐 뭐야 사건 현장인가? 옷에 물은 빨간 건설 설마 훅 깜빡 졸았군 먹다가 잠든 거였어? 너 뭐야? 섬아 내가 졸고 있는 틈에 내 핫도그를 뺏어가려고? 아니 전혀 오빠는 실컷 먹어 오빠가 먹던 건 더러워서 안 먹어 그보다 바깥 날씨 좀 보라고 꽃도 활짝 피었어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놀자 응? 응? 귀찮아 난 잠이나 잘래 어제도 하루랑 잠만 잤잖아 아무튼 졸려 난 잘 테니까 너 혼자 나가서 놀아 책!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엄마! 오빠 어제 용돈 받은 거 PC방에서 전부 와하하! 엄마! 에이미랑 놀이터에서 좀 놀아올게요 응? 그러렴 좋아! 진 사람이 과자 사오기다 무궁화 꽃이 아 졸려 아 졸려 낮이든 낮이든 낮인데도 왜 이렇게 졸리지 피었습니다 오호 꼼짝도 아닌데 어젯밤에도 일찍 잤는데 다시 할게 무궁화 눈이 감긴다 꽃이 피었습니다 어쭈 제법인데 무궁화 이제 서서 도전이야 정신 좀 차려 이랬으면 왜 나왔어 네가 나오자고 했잖아 기왕 나왔으니까 재미있게 좀 놀자고 집에서 게임할 땐 생쌍하더니 아니야 아까도 게임하면서 핫도그 먹다가 잠던 거였어 낮에 그렇게 자면 밤에 잘 안 온다고 그럼 내일 낮에 또 졸릴걸? 그렇긴 한데 아 자고 싶다 아 그렇지 우리 잠덕게끔 설레잘게 한 판 할래? 한 판 어때? 오 좋아 내가 먼저 숨을 타니까 네가 날 찾아 알았지? 어 그래 알았어 갑자기 의욕이 넘치네 좋아 그럼 숫자 샌다 야 신난다 어서 숨어야지 하나 둘 왜 진짜 이 생각을 못했을까? 1분 뒤 다 숨었지? 미쳤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도 안 보일 만큼 완벽하게 숨었지 여기서 한숨 푹 자고 나가야겠다 후후 절대 못 찾을 거다 찾았다 낚 난 어떻게 찾은 거야? 그 흑분하다 한 번 더 해 오빠 엉덩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던데 이번엔 절대 못 찾을 곳에 숨을 거야 너 뒤돌아보지마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 그래 하나 둘 어머나 또 찾아버렸네 으악 여기 찾다니 어이쿠 누가 여기 돼지를 버렸어 으악 말도 안 돼 으악 너 대체 뭐야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오빠가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그럼 이만엔 특별히 5번 줄게 천천히 숨어봐 이면 조금 더 멀리 응 이게 뭐지 설마 텐트 이야 누가 이런데 텐트를 버려놨지 어두운 게 숨어서 낮잠장에 따린데 5분 뒤 벌써 5분 지났네 그럼 찾아볼까 음 미끄럼 트라이도 없고 나무디? 누기도 없네 설마 이런데 숨진 않았을 거고 이 스포 나머엔 주차장이랑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음냐 음냐 내일은 2화 A 및 특별한 메이크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화 A